ㄷㄷ 야 근데 여기 지금 들켜요 아니 쥐자고 그냥 야 그럼 저 뒤쪽에? 어 뒤쪽에 지워버리자고 최초에 어디 뒀던지 있잖아요 어그로만 끌려뿌면은 뭐냐 부서지는거는 어디지 똑같애 몰래 돼야 돼 이거 일단은 배잡은 사람들은 대기하고 있고 나머지 6명은 내려갖고 쥐어 대기야? 일단은 여기도 상관없어요 배 운전자 병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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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쥐어 잠깐만 여기 점맛은 영토네 아직 자 병원 병원갑니다 그나마 안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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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놔야 돼 광산 뒤쪽에 광산 뒤쪽에 안보이는데 저거 지을까? 네네 네 오케이 광산 뒤쪽에 저거 지겠습니다 일단 나무는 4개면 죽고 도는 8개 도는 8개 나머지는 다 망치 이거 무슨 광산이야? 황이네 이거 짓자 여기 네네 여기 짓고 오케이 갑시다 돌도 필요하지 나무를 짓자 나무를 짓자 그 뭐냐 파티는 장원 공유되거든요 같이 있어 같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감시탑도 지어야 되나? 안지워돼 이것도 하나 지워놔야 될 것 같은데 아 표시난다 안돼 너무 크다 야 병원을 안쪽으로 하면 돼 아니 왕산하자 어? 병원을 업글하세요 어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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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갖고있어요? 카이님 난 갖고있는데 지금 나 배잡인데 아 그럼 내가 받아올게 아니 그 못맞아 새로 사게 빨리 망치지 망치지 그리고 뭐냐 우리 배는 절벽 밑으로 좀 옮겨줘요 그 해변가에 있으면 너무너무 뛰잖아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네 절벽에 뛰어들어서 바로 그렇지 바로 나를 수 있도록 어 예 여 어디가 올라가 자 자 카이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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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 쪽 말고 아무것도 없는 쪽에 여기 아 그 타야되요 망치질이요 안타죠 네 가세요 아 됐다 아오케오케 아우 망치질 너무 느린데 이거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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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냐 배잡고 일단은 안쪽에 숨어있어요 우리 정한되면 이제 바로 뛰어내려가서 갈거야 아 아씨 무슨 미션임파서블 도 아니고 으아 다 되갑니까 지금 지금 10%정도 오케이 10%는 남았지 아 직업이 맞지 않아 할 방법이 없네 두 직업을 그거 건축관으로 해놓을 것 같아요 아 아직 아직 20%는 남았지 아 직업이 맞지 않아 오케오케 근데 요번 전투는 진짜 조용하다 아무도 뺏기나면 그런 데가 없어 공격할 곳이 마땅히 없잖아 응 근데 원래 이게 마땅히 없어 건버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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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류해요 왜 UK님은 누구지 아 아 그래 그 얘기해 그 길드 채팅창으로 얘기해 따라오라고 건버님이 건버님 일로 넘어 오고 아 아 아 지금 저쪽에 내려갔던 애들 올라왔습니다 어 위로 어그로 끌어가요 여기서 와 이거 짖겠나 24분안에 짖겠어 아니 내가 지으러 갈까요 지온갈까요 가면은 원이야 조종수를 텐시님이 잡을래요 내려가갖고 아니 그냥 어차피 뛰어내리면 아 아 오케이 그럽시다 올라와 저도 올라갈까요 한명은 거기 보고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미리 보는거 봐줘야되 어 그 뭐냐 한명은 밑에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적군 오나오나 그거나 봐줘 네 그럼 제가 보고있을께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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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요 나도 어차피 느리게 느릴래 그게 나는 특성이 찍혀있거 아니야 오케이 그럼 됐스 그러면은 그나마 좀 설만하니 서버트성 찍힌다 다른사람들보다는 조금 멀탈 그게 절반이네 할수있겠는데 이거 삼문환이죠 이지 깜짝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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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10핵인데다 무슨 거의 100핵인데다 무슨 이게 5인 5인 기준 아닌가 이 건설이 아 아 10기준이예요 권장인원 3명인데 왜이리 빡셔 뭐 너무도 건축가가 아니라서 그래 너무도 건축가가 아니라서 그래 너무도 건축가가 아니라서 그래 네 저는 건축가인데 서버 건축가라가지고 건축가가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네 네 그러게요 다음 때부터는 건축가가 한 명으로 여기 다 찢었다 우리 얘기 좀 찍어줄래요 건버님? 뭘요? 여기 우리 병원 지었다고 다 찢었어 그냥 얘기만 해줄게 지금 현재까지 시야에서는 딱히 오른사람으로 어 천 남았어 어 근데 저기 공격병이 있어요? 어 여기에 살림 차릴까요? 이거 거스 비었네 이거 F로 설명해 당연하지 쉬이이이이이이이 썩깅하이 올리시오 올리시오 신나게 올려 저 이제 못해요 다 썼어? 난 다 썼어 건버님 줬잖아 아니 비엔이 줬잖아 어 오케이 오케이 FF 그라운드를 점령하자면 최대 5까지만 성장할 수 있다는데 아 올레베 없는게 아니고 됐네 병원 찍었다고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옆에 그 뭐냐 중급 전초기지도 하나 지어놔야지 않을까 아 근데 이거 겁나 약한데 이거 그래도 함 지어놓지 뭐 갑시다! 건설하는데 돌 20개 나무사 경비대 전무 응? 경비 그거 전초말고 전초말고 영원있으면 저도 합류할까요? 오케이 가미샷도 내가 지을께요 지금 네 이거 돌은 내가 뺏겨 감시탑 먼저 하세요 감시탑 먼저 하세요 감시탑 감시탑 먼저 하세요 감시탑 널 나눠 먹읍시다 그 뭐냐 배너밑에 놔두고 와 한개를 빨리 하세요 한개를 빨리 아니 전초기지 쓰지 말고 전초기지는 안돼요 이거 이거 절대 못해요 식단이야 감시탑 감시탑 나무다 나무 어딨냐 있을걸? 있긴 해요 여기 하나있어요 하나인데 몇몇짜리야? 100몇짜리 여기요? 여기여기 여기는 여깁니다 지금 뒤에 사업차리고 있어 지금 뒤에 사업차리고 있어 나무다우냐 원래 이거 뚫어놨는데 우리 아직까지 젖만들라는 달각이 안됐거든 왼쪽거 먼저 하세요 오케 창기병 나오면은 우린 전부다 창기병 해갖고 날라당깁시다 오케 여기는 로마입니다 운명은 로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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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마라니까 양바라 로마용 로마로 갈수 없어요 아니 아니 저기 형 저기 양반이 누가 돌 좀 가져와 나무 이동 중 나무 한 개 더 들고 와야돼 잠깐만 이거 넣지마 형 짐맛차에 넣으면 다른 사람 꺼내갈 수 있나 에 아니요 그 자기만 꺼낼 수 있어 빨빨빨빨빨빨 더 빨리 세워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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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투척 고 빈이 또 업그레이드 해줘 바로 되나 여기서 업그레이드가 건설해야돼 건설해야돼 아 오케이 해봐요 갑니다 진화 진화 아니 공성경기상점을 안만들어 으흠 장비상점을 안만들어 거기는 그거잖아 그냥 무난해져있잖아 됐다 됐다 로마로 가는데 로마들어간다 로마들어간다 강철의 망치 망치나가신다 여기서 내가 수선을 갖다가 오케이 오케이 서두르르하옵 저거 끝이에요? 어? 어 글 끝이야 오랩이잖아 한 개 더 아 아 아 아 왜 조금만 더 하하 이혼전쟁이 오른쪽에 들어도 되지 로동 로동 서둘러라 이번전쟁은 큰 이득은 없지만 뭐냐 손실도 없구만 으흠 으흠 어 그냥 전초기질 하나 짓고 끝이네 다음 전투까지 막으면 좋거든요 음 이거 생각보다 쓸만해 이거 되게 좋아요 지금 그래 전초기질 펼 어 아직까지 모를걸 근데 이번 전투 끝나버리면은 골치아파져 걸릴 수도 무조건 걸리지 망치 망치 아니 망치가 이거 저거 볼륨 말고 이름 뭐였네 이제 나무으로 로마에서 구석기로 성화해봐 으흠 로마 올라오지 나올 수 있어요? 나올 땐 나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았다 전초기질 남았다 나무 여기 두개나 필요하다 와아 나 돌 돌 돌 돌 돌 열 두개 나무 여기 두개나 너무한데 거의 3개 일단 뭐 해봐야되니까 돌을 먹으면 좋 야 여기있습니다 뭐냐 돌 이제 일곱개 남았다 빨리 돌 10 저 뒷산에 있는 돌 다 끌고와 뒷산에 있는 돌 싹 끌고와 집어던져 뒷산에 있는 돌을 바닥을 내란 말이야 두개나갔다 라스트 한개 다 들고와가요 빨리 집어던져 건설준비 고 뭐 이제부터는 좀 높기때문에 좀 보여요 빨리 쟤야돼 죽어서 들어가야돼 어떻게 죽어 그러면 죽어 가고 여기 효용속이 없긴 뭐라고요? 상호한테 맞아 죽으면 된다고 상호가 어딨어 상호eler 전초기만 저어 넣으면 가나마 타일 몇개를 먹을수 있으니 와아 지금 건설한테도 다 붙어있는거 맞죠 왜이리 빡셔 세행이 너무널리 스킬 좀 팍팍 써보셔 돌려둘게 나무 4개 쥬어 빨리 쥬어 저 밑에 돌이다 여기 돌이다 여기다 돌 여기 돌이다 오케이 끝 나무 나무 4개 나무 4개 빨리 밀어버렷 화물선 순발하겠는데 화물선이요? 잠깐 타고와 네 배 없어졌다 배는 하나만 있으면 돼 오케이 고 우리 배 하나밖에 없었어요? 배 두개 한개는 그냥 사라졌나보지 일찍 서두르시오 애기 뭐야 여기 카야님 스킬 좀 써봐요 지금 망고.. 타 되고왔어 타 되고왔어 다 됐네 빨리 망사 때리러와 그렇지 팡팡 어? 팡팡 어? 오케이 끝 됐어 완벽하군 카야님 됐는데 시간이 넘어오면 더 한번 들어가볼까요? 갔다와볼까? 갔다와도 되는데 어머님이구나 13분 남았는데 한번 들어갔다와도 안되겠어 한번 갔다와도 돼 가자! 우리는 지금 다 지어져있어 겁날게 없다